저희가 AM 사업의 특성이 라이선스에 기반한 그런 사업입니다. 이게 라이선스가 없으면 아예 이 사업 자체에 뛰어들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. 저희가 선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엔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엔진의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라이선사입니다. 라이선사이기 때문에 심세한 엔진의 애프터마켓에 참가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온리 현대 마리솔루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기술도 앞서 있고 그리고 또 마켓셔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조선산업이 받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요인보다는 아직까지는 기회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